그렇다면 대출하신 분들 중에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에 금리나 요구권 잘 모르는 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국 대안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살 길을 찾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상당전화 오면 어떻게 공공요금 매년으로 해달라는 것도 당장 하반기 살게 해달라는 것처럼 금리나 요구권이라도 여러분 최대한 그 다음에 어쨌든 만기가 달아오면 만기 연장해달라고 그러고 만기 연장 안 해주면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중재라든지 서민금융진흥원의 어떤 갈아타기 대출이 있습니다 중저금리로 그런 걸 이용하셔야 돼요 콜센터 1397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1397 저신용자들이나 중신용자들이 대출도 해주고 기존 금융권의 만기가 다가오는 좀 높은 금리로 올라갈 위기에 있는 것을 중저금리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 꼭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금리나 요구권이 있습니다 이건 법에 이미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신금융법을 빼배 그렇죠 1금융권 2금융권 우리가 돈 빌리잖아요 거기 모든 대출자들은 내가 승진했거나 상속을 받았거나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이 됐거나 그런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계기가 되잖아요 취직이 됐거나 원래 백수였는데 그러면 기존에 제가 만약에 주택담보대출금융 5%였다고 고정금리로 은행의 앱으로 핸드폰에 들어가시면 자기들이 쓰는 은행 금융계가 있잖아요 들어가면 금리나 요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50% 정도가 모른다는 거예요 금리나 요건을 그리고 또 요구를 해도 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은행의 판단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많지가 않다면서요 자 그래서 이거 상당히 저희들도 홍보 많이 해서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도에 19만 7,927건의 금리나 요건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20만 명 정도가 신청을 한 거죠 2020년에는 91만건으로 늘어났어요 저희들도 홍보 많이 했거든요 많이 늘어났어요 요즘은 은행에 가보면 창구에 가보면 홍보가 되어 있어요 은행들도요 근데 수용률은 61%에서 37.1%로 오히려 떨어져요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뭐 은행들이 신사를 까다롭게 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금리나 요건은 매우 좋은 제도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승진 정규직 전환 그 다음에 상속 또는 재산 증가 전문직 자격증을 땄다든지 전문직 자격증을 땄다든지 신용점수 상향 이런 것들 나에게 아주 신용에 유리한 정보가 있을 때만 금리나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행들이 그것을 다 인정을 안 해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수용률이 뚝 떨어진 거 보니까요 두 번째는 사실은 지금 등록금이나 상가 임퇴차 보증금은요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되면 그것을 감액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금고조항이 다 법에 들어갔어요 상가 임퇴차 보증법 고등교육법에 코로나19 같은 재산상에 되면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등록금을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학이 의무적으로 깎아주는 건 아니지만 요구할 금괴를 넣어놓은 거예요 상가 임퇴차 보증법에도 임차 상인들이 보증금이나 올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것도 역시 의무는 아니지만 근데 금리나 요구권에는 이게 빠져있어요 사실 똑같은 온 취지로 은행에 이자 확대방 내야 되는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이 들인다 소득이 지금 줄어들었다 근데 은행만 지금 아무 고통분담 안 하고 높은 이자를 가져가면 부당하다 그리고 내가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갚겠다 갚을 때는 제발 금리를 좀 내쳐주고 예를 들면 또 조금 더 분할상화의 기간을 늘려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얼마나 해줄 수 있잖아요 결국 차주가 만약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만약에 빚을 못 갖고 나 자빠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채권기관들 부실채권만 늘어나요 채권기관으로서도 안 좋아요 금융기관으로서 그렇죠 이분이 갚을 수 있도록 오히려 금리를 좀 조정해주고 기간을 연장해주고 하는 게 좋거든요 이게 일종의 채무조정 조치잖아요 금융 취약계층을 든든하게 조금 빚을 갚을 수 있고 일할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사실 이제 부실 대출 문제도 좀 더 해결되고 서로 상생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은행들이 만약에 금융기관 부실 대출 발생하면요 NPL 시장에 천만 원짜리 채권을 막 5% 5%는 50만 원을 팔고 그래요 엄청 소래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채무자가 만견장해준다든지 장기절이 분할 납부를 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럼 저희들이 이자를 좀 깎아드릴 테니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셨으니 이자를 좀 깎아드릴 테니 오히려 아무튼 꼭 갚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은행도 더 좋은 일을 만들자는 거죠 근데 금리이나 요구권에 안타깝게 여러분 첫 번째 금리이나 요구권 반드시 기억해서 은행이나 제1금융권 제1금융권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상호저축은행이 적용이 안 됐어요 우리 신협 동네 가보면 신협도 있고 상호저축은행 있잖아요 올해 8월부터 상호저축은행도 이제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1금융권 지역 단위 농협도 그렇고 대법만 빼고 다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도 언젠간 적용될 건데 대법은 좀 특수한 영역이니까 1금융 2금융권 카드사에서 빌린 돈도 다 적용됩니다 일단 금리이나 요구권 돈 들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행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요구권에 신용점수가 상향했다면 승진, 재산 증식 이런 요건만 지금 있는데 당국이 법을 빨리 고쳐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분들도 금리이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채무조정 요청권 채무상환이라든지 채무상환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요청권도 도입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채무조정 요청권이거든요 안 갚겠다는 거 아니잖아 이런 분들이 더 잘 갚아요 만약에 조정을 해주면 채무상환 방식을